저희 전 회사 JYP 엔터테인먼트 입니다. 좋은 곳 이에요. 사실 오늘 녹음을 하고 해 가지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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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은 회사에요. 제가 알고 있는 회사네요. 여러분들도 문명특급 잘 보셨나요? 저도 어제 재미있게 봤답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하러 가고 있어요 여기는 정말 여기는 정말 미로처럼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처음으로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이쪽인가? JYP 데이션 아이고 오랜만에 와 가지고 항상 느끼지만 헷갈리는 곳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저렇게 뭔가 촬영을 많이 하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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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놨네? 네 오늘도 열심히 잘 부탁드려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 사라지겠습니다 바이바이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컴백할 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